그래서 이번에 좀 더 힘을 내서요. 여러분에게 한번 보여드릴 텐데 오늘 좀 2월달이 좀 자극적이죠. 네 맞습니다. 꼰대가 되지 말자. 와 꼰대. 여러분이 생각하는 꼰대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나는 이렇게.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뭐 그것도 조금 꼰대의 개질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번 시간 말씀드리는 거죠. 꼰대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네가 뭔데? 나는 나야. 안 들어. 내 아래 살 거야. 라고 하는. 그래서 실제 저는요. 어린 꼰대들 너무 많이 봤어요. 뭐 공부라는 게 싫은 거 누구나 봤어요. 마찬가지죠. 맞아요. 하지만 공부를 떠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부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게임 캐릭터 가지고 게임을 하잖아요. 그러면 게임을 벌거벗은 그대로 놔두실래요? 아니면 계속 뭔가 입히실래요? 뭔가 입히고 우리가 뭐 아이템을 이제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뭔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죠. 나라는 캐릭터가 있으면 좀 더 얘를요. 예쁘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노력과 분명히 그게 중요한데 그 노력을 하지 않고 현재 내 순간 감정에 많이 치우친다는 거. 그래서 점점 더 자기를요. 보호합니다. 그게 꼰대 가장 큰 특징이 하나입니다.